내공이 흰공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쓰리쿠션으로 득점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걸어치기 또는 옆돌리기를 쳐왔는데 이 배치는 초쿨루 선수가 pb의 결승전에서 5세트째 친 배치입니다. 5세트 2이닝에서 5점 하이런을 친 상태에서 이 배치를 만났습니다. 초쿨루 선수는 넣어치기를 쳤습니다. 야 이걸 넣어치기를 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넣어치기를 친다고 하면 어떤 장점으로 쳐야 될까요? 해설자도 해설을 했는데 하단 당점으로 쳐야 된다고 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하단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쳐보니까 하단은 맞는데 그리 하단은 아니다. 미세한 하단 정도? 그랬을 때 일로 오기가 쉽고 하단을 너무 많이 주면 이쪽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초쿨루 선수가 어떻게 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세게 치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9시 3팁 이게 가장 좋은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프로샷 PBA 챔피언 포인트 37번 초쿨루 선수의 PBA 챔피언 포인트 중에서 메뉴 중에 37A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ه enfim selfish 3 6